K-카 사진 K-카 캐피탈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 K-카가 탈북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 구매자가 금융 거래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K-카는 다음달 7일부터 K-카 캐피탈 RSQO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33개 직영점에서 전문 상담원이 할부금융 서비스를 안내한다. 구매 당일 출고가 가능해 바로 차를 사용하는 장점을 갖췄다. 구매자는 일반적인 원리금 균등 상환 상품인 일반형 RSQO, 구입 초기 선수금을 10% 이상 낸 뒤 최대 12개월간 이자만 납입하는 부분 거체형 RSQO, 3년 동안 최대 40%까지 할부금을 유예했다가 만기시 한꺼번에 상환하는 유예형 RSQO 등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교체 주기가 3년인 구매자와 외국인, 4회 초년생 등에 맞춰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전문 인력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심사 기간 역시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